그래도 경제가 좀 살아나고 돈이 좋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어쨌든 간에 돈을 조금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안 주면 선생님 혹시 주실 건가요? 내가 드려야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동조권 오란지 농의 열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질문을 준비했는데 2021년도 대한민국 구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해요.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날까요? 나도 당장 끝났으면 좋겠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불안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불안해. 다들 불안한데 올해 음력이 2월달이죠. 2월달, 3월달에 고배가 된다고 하고 계셔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냐. 앞으로 2, 3년은 좋게 가겠다. 또 다른 변종이 또 나오겠다. 이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은 진짜 TV를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로나 변종이 해외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해외에서 이미 나왔고 한국으로도 변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변종으로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코로나 자체는 2년 후까지 2, 3년 후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관련해서 백신 대체 이 백신은 또 언제쯤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들어올지 그 백신이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백신이.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해요. 우리가 정치인들도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의료진도 이 백신에 대해서 성공률이 있냐 없냐를 놓고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부나 내부나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 백신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백신에 대해서 내년 하반부 하반부로 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완벽하게 우리나라까지 도입이 된다면 적어도 1년 6개에서 2, 3년 걸린다. 나와요. 적참 병력인데요. 네. 경제는 내년 하반부부터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하반부부터. 조금 도약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백신이 나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도 바뀌고 업소도 바뀌고 코로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비해서는 위기 극복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부진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내년 하반부 6, 7, 8, 9, 10월쯤 가면 경제가 그래도 좀 살아나겠다 싶어요. 돈이 좀 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선생님을 포함해서 저 또한 그렇고 이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계속 가능한 영향을 받을 건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경제가 다시 올라온다는 말씀이신가요? 6, 7, 8월달에 그래도 경제가 좀 살아나고 돈이 도와요. 또 돈을 푼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돈이 아마 돌 거예요 아마. 나라에서 어떻게 어쨌든 간에 돈을 조금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안 주면 선생님 혹시 주실 건가요? 내가 드려야죠. 하하하하 농담인데 되게 진지하게 농담입니다. 네. 근데 일단 구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 표정이 되게 심각했어요. 뭔가 되게 착잡한. 가슴 아프죠. 신도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 그런 건 있었어요? 신도분들 중에서도 오셨는데 어떤 며칠 전에 예약을 했은 손님을 터보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예약을 했는데 한 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의 자제분이 코로나 확진 소식을 듣고 못 왔어요. 네. 근데 뭐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로 걸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지금 없어요. 코로나 걸리시는 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